앞으로 나도 전화해 장군님이랑 불찍어 너 나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더맨덩어의 형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시흥 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 장군 형님께서 찬조해 주신 목포 목산덩어 흑산덩어의 호에 애탕에다가 이렇게 수육까지 형님이 찬조해 주셔서 또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애탕은 또 우리 장 셰프님이라고 끓여주는데 형님들이랑 같이 우리 집에서 즐겁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잘 먹을게요 시흥 장군님 잘 먹겠습니다 안되가 되니까 나는 요즘에 홍어는 먹어봤는데 흑산도 홍어는 안 먹어봤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홍어인데 흑산도 산지는 안 먹어봤다고 그냥 국내산을 먹어봤지 근데 오늘 이 시흥 장면은 뭔소리 하는거에요 아저씨 국내산이 흑산도 홍어죠 아니야 그냥 흑산도 흑산도 따로따로 있다고 국내산이 포함이 되는데 국내산인데 국내산인데 신안 흑산도랑 써있잖아 대청도만 있고 신안은 국내 아니야? 신안은 국내 아니냐고 흑산도는 흑산도 원래 흑산도 흑산도가 국내 아니야? 국내 아니냐고 아 그래 국내산하고 국내산에 포함된 대청도산이 있고 흑산도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면은 흑산도산으로 해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년만에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꽤 많이 먹었네 30년이면은 지금 그렇죠 일단 일단 소주 소주 한잔 먹고 시작해 30년만에 먹는 홍어라 긴장돼서 고기도 김치집 네 일단 전화 한번 오세요 그거 갖고 와야 되니까 네 셰프님 들어가십쇼 맛있다 이 홍어는 이 지느러미 있죠 지느러미 있죠 그리고 홍어 코 홍어 코 딱 그리고 김치 하나 넣고 그리고 고기 하나 비계 좀 있는 쪽으로 소장 살짝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위저히 야 또 한번 30년만에 먹는 이 홍어 삼합 이거 싸서 줘봐요 어떤거 한번 보자고 나한테 배게 돼야지 음 드실만해요? 응 음 맛있다 아우 응 나는 이거 먹어 이거 홍어 코 먹어야지 코가 맛있다네 난 몰랐어 근데 홍어 코가 맛있어 응 오 홍어 코가 맛있네 네 남도 음식 중에 홍어 음식이 나도 최고지 와 또 형님 또 기가 막힌 고기도 딱 갖고 와갖고 음 음 음 사실 김치 좀 보고 일단 이건 본연한 맛을 좀 먹어야 돼 응 형님 김치 해서 덜 삭했는데도 쏘는 맛이 있네 이게 음 홍어 코 봐요 홍어 코 와 형상식 딱 홍어 코 형님 홍어 코 딱 넣고 형상식 무기 한 개는 다 끝내줘 야 저거 먹어보고 자 비디님 고생하셨으니까 저 먹을게요 음 비디님 주면 촬영하다가 집에 갈 수 있어 알잖아 오 잘해 새해부터 이거 홍어 안 나올 수 있다고 이거는 변형된 홍어 예탕입니다 원래 오레지날로 예탕을 끓일 때는 보리 보리가 폐이 들어가서 된장기가 약간 들어가서 보리보리 된장끼가 약간 들어가서 홍어가 이렇게 하면 보리가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죠 그래요? 오리지널하게 그게 들어가는거에요 근데 잠깐 여기 뭐 이렇게 끓이고 또 아 근데 홍어가 애교 냉게 왜 다 먹어요 내 것 좀 냉잖아 아 진짜 먹자인데도 막 왜 그래요? 애가 불러서 아 진짜 왜 다 먹어 아 없어요 난 이거 형배꺼잖아 이거는 형님 봐 니 맛있는거를 형도 다 먹으려고 그래 아 좋다 음 진짜 아니 뭐 금방 금방 먹어 아 음 우와 맛있다 오 겁나 구소해 자 형님 원래 구성돼 겁나 구소해 이제 홍어 얘를 한 숟가락씩 떠서 안주에서 예 아 전 먹었어요 먹었어? 일단 빨리 잠드세요 응 먹었어 오 맛있는데 진짜 오늘 이렇게 자 구조사장님 진짜 끝내줍니다 소주가 갑니다 바로 구정전에 이렇게 딱 튀기니까 우리 구정사는 일단 구정연휴 전인데요 일단 닌사람 따로따로 해? 같이 해 아유 오세 씨는 거 뭐 응 딱따로 해 같이 해야죠 같이 해 자 잠깐만 다 됐어요? 응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가 또 떨어졌어 다시 자 올 올해도 우리 출구에서 이게 구정에 나가는 거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은 또 구정 아닙니까 구정 인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신 장군님 형님부터 한번 하십시오 나 23년 한 해 우리 모두 더맨더문 구독자 여러분 만사영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만사영통하십시오 명세형 구독자님들 2023년 토끼해에는 더 힘들다 하네요 열심히 열심히 좀 힘들어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삽시다 화이팅 자 우리 신 장군님의 역전의 명세형이랑 더불어 더맨더머도 즐거운 영상 만들도록 또 다른 형님들과 같이 또 더맨더문을 보면 더 힘들어도 더맨더문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즐거운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봉 아 형 먹지 아 진짜 아 형님 이제는 다 구독자님이 욕해요 아 자 더맨더문 구독자님들 세봉 많이 받으시고 구정 잘 주십시오 세봉 많이 받으시오 자 다시 먹자 이제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이게 더맨더문거든 이제 다시 먹고 조금 있다가 또 막걸리가 옵니다 이 홈어에는 또 홈탄이라 해서 막걸리 삽지에 딱 먹는 게 최고입니다 자 기다려주십시오 아 이게 싸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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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근데 약간 달라 나기였다는데 아니 왜그래 형님 일사하는데 거기서 뭐 홈을 코하고 주시고 계시더라 아니 먹고 있네 아니 계속 이기만 먹고 있잖아 그니까 홈가 좋다면서 애탕하고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애탕 지금 다 먹었어 잔맨들은 다 드셨어 형 형 나랑 한 번밖에 안 했잖아 지금 다 먹었어 미친봐 아무튼 우리 모두 구독자님들 좋아요 눌리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항상 이... 이... 프로그램... 아니 뭐라 그래야 돼? 또 영상 올라갈 때마다 항상 기분 최고 좋고 댓글 보는 재미에 좋아요 눌러주는 그 재미 구독자 올라가는 그 재미 개명 연예인 토끼 해에는 더더욱 금발할게 감사합니다 나 혼자 왜 인사하지 지금?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cuz 술 먹다 보면 자기 책을냐? 나는 매일 힝잔만 먹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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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앞치마 안 메냐고요 앞치마가 앞치마 어디 갔어 형님? 앞치마는 처음에 앞치마였는데 우리가 앞치마는 음식에 따라서 매는 거지 아니 형님 준비는 돼있어 아 근데 형님은 아 앞치마 준비 돼있어? 어디 봐봐 봐봐 아니 진짜 새해 첫날은 왜 형님은 앞치마 컨셉이었는데 오늘 안 입고 오시면 어떡해 아니 앞치마가 내 소지품이라 항상 내 가방에 항상 있어 내가 가방 갖다 댈께 진짜 입어? 여기 있네 있어있어 어 Sabbath 진짜 했네 자 와 자 아니 형 앞치마 한 번 맺 b 아니 이게 이게 컨셉인데 이걸 안 메시면 어떡해요 진짜 앞 disrupt다니면서 아니 진짜 왜 그래요 아니 왜 삼itarian 이거 어떻게 메는 거예요 응 그래 형 아 이거야 잔바를 벗는 게 없지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크게 맞힌거야 그 정도는 크게 맞힌거야 잔바로 이 악청을 왜 갖고 다니냐면요 털털한 성격에 남들한테 그 좀 지저분한 의식을 안 인식을 안 주려고 갖고 다니는거에요 형님 말씀하는게 뭐냐면 남한테 피해지는 스타일 이게 옷같은 하얀 옷에 떨어뜨리고 다닌다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 자체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앞치발을 갖다가 항상 쏠려고 나오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아 나 정말 근데 아 형님이라 형님이라 나 뭐라 할수도 없고 정말 아 나 진짜 형님 아 아니 그럼 니가 형님 아니 어 나는 형인데 아 압니다 인마 구독자님들이 다 너보로 형이네 나 왜 새해는 머리 깔끔해 닦고 집에서 지금 가면 왜 형 배형한테 왜 너 반말 하냐 맞으려고 다 그래 지금 구독자님들이 좋겠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젊어져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장부장님 홍오에는 막걸리가 이거지 홍.. 홍탕 홍탕이 이 정도면 먹어요 왜 이 정도면 홍탕은 가득다는거여 아 이거 먹고 흘릴 줄 말지 가득 가득 아 돼 한 잔 가득 아시면 안돼 안돼 야 명수야 내가 술이 한 잔 됐거든 이제 조용히 좀 있어봐 가득 두 잔 따라봤는데 이거 다시 아니 내가 죽은 사람 그냥 한 번 쌓아야지 아니 세 번을 나눠서 딱 아 가운데서 두 번 따르면 죽는다고 세 번 따라와 아니라고 한 번 따르면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그럼 자 이거 너 먹고 나 새 걸로 떨어져 아 진짜 이거 잘못된거지 형가 니가 잘못한거야 이거 절대 끊었다는거 아니야 아니 한 번 끊었으니까 또 끊은거지 아이 그래도 아니라고 아 우리는 그 두 번 따르면 안돼서 세 번 따르면 미치겠네 정말 구독자님 얘 좀 가르쳐줘요 동방예의지국 몰라? 이 동방이야 자 왜 나도 저걸로 줘요 왜 이거 짠 이건 이건 당신 쓰세요 아니 또 그런거야 감사합니다 흘 이거는 막걸리는 가득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아 진짜 막걸리 가득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막걸리 먹는거라고 내가 안주로 바로 냉동실에 있어 그렇지 냉동실에 있어 자 우리 2023년 더맨더블을 위하 위하 와 이거 막걸리 진짜 맛있다 뭐야 그게 이거 김부각이 진짜 맛있어 아 먹어봐 안먹어 진짜 안 먹어 나 미국에서 살 건 거야! 너 이거 무슨.. 야! 너 무슨 이거! 나 명수 줘 봐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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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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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수 나는데? 넌 죽었어! 야 개별에 토끼 깨! 너희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았어 나 앞으로 이제 피곤할 거야! 어메워! 어? 어? 여기도 대단한데? 어메워! 어메워! 너 빨리 이리로 와!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가라! 이리로 와! 빨리 너도 먹어! 어메워! 난 많이 먹었어 형! 영상 보면 알지만은! 영상 오기 전에! 영상 이제 나오기 전에! 야! 아! 아! 아 계속 매워! 더 매워! 어! 아 더 매워! 어! 근데! 시음 잔군 형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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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명수 형! 죄송합니다! 야! 아 이 형 뭐야? 살인자는 형? 야 그거 갖고 안돼! 야 무슨 캡사이신 분이랑 더! 캡사지 아닌데 캡사 리얼빼! 악매 가자! 우와! 님 배송구 맞아!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자! 장군님이랑 브이카거! 아니 넌 나를 이렇게! 아니요 형! 미안한데! 최호와 괴루투를.. 놀려?! 아.. 아..아..아..아.. 어.. 아..며.. 아니 형.. 형.. 야..이.. 눈물 날라 그래.. 안 매워 짝이 안 매워 짝이 안 매워 짝이 안 매워 짝이 안 매워 배처기 애들.. 형은 이 액션은 없네.. 안 매워.. 안 매워.. 아니 눈물.. 야..너.. 눈물 날라 그래.. 눈물.. 안 매.. 안 매운 짝이 안 눈물 날라 그래.. 아..엄산 떠는 거 같아.. 아니.. 뭘 엄산.. 아..눈물 날라 그래.. 아니.. 좀 매워서 참아야지.. 다시 갈수록.. 야 이거 어떻게 없애야돼? 이거 어떻게 없애야하냐고 이거 기다리자는데 세월이야 세월이야? 아니 형 괜찮다 처음에 눈물 닦고 있어 눈물 닦고 있어 형 근데 네 얘기 생각보다 나 이제 보석장님 나 이제 안 나타나도 이해하세요 얘 때문에 안 나타난 줄 알고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아 진짜 아니 형 있잖아 지금 나 촬영 포기 형 봐봐 형 봐봐 형 옆에서 눈물만 해 눈물만 해 아니 형 눈물만 해 진짜 물 먹어 형 형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지 안해 막걸리가 있어 따라와 막걸리가 안 먹어 안 먹어 나 그만 먹어 안 먹어 이거 언제 열면 안 된거에요? 아 안 맛 그래야 아니 그래야 설명 아 진짜 설명란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숨기려고 사실은 명성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 명성한테 말하면 이제는 이제 딱 형 또 속이러 갈 사람이 있어 또 전용겐 아 야 그거 말은 안 들어 아 이거 죽인다 이거 죽이지 캡사신이 김가루는 먹었다고 꼭 이번에 캡사신이 저리 잘하는거 같은데 이거 여덟배 와 가자라고 자 형님들 올해 새해에 또 동생이 하자한 대로 또 먹어줘서 감사하고 당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올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아 올해는 오늘만 당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족돼지라면 내가 당할거잖아 그렇지 난 다시 명성야 막걸리 함전 다시 해쳐 마지막으로 막걸리 함전 아 아 자 지금까지 덤만덤마의 흥미였습니다 역전의 명성였습니다 희흥 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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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맵지 아 야 아직 떠오르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안 맵대 맵지 매워? 지금도 그래 지금 지금도 눈물을 흘려? 나도 그래 지금 어 형 나 이거 이거 고민 많이 했어 그래 요 전에 해결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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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이 안 돼